정치권의 때아닌 금수저 논란이 등장했습니다. 시작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.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한 말이었는데요. 예, 나 전 의원은 바로 금수저로 맞받았습니다. 장지원 의원까지 소환했는데 이 논란에서는 가만히 있던 장 의원으로서는 갑자기 왜 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애초에 금수저 논란은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부동산을 두고 말을 꺼냈습니다. 54억 넘게 사서 59억 넘게 팔았다는 건데 이익이 얼마냐, 세금 떼고 나면 벌거 없다,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. 나 전 의원이나 장지원 의원이나 알만한 사람은 알만한 금수저이긴 하지만 사실 금수저가 본인 잘못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상당수 부모들의 꿈이 자식들 금수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딱히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. 다만 현실의 사람들 대부분이 특히 코로나로 더욱 더 금보다는 흙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집권 여당 대표 선거의 전초전에서 금수저 또는 윤심 이런 얘기만 들리는 것은 심의 유감입니다. 다시 보기였습니다.